오늘 징버거 진짜 매력 미쳤다. 붕어빵을 내놔라 이 녀석아. 넌 라면 그거 먹으면 이것보다 이만큼 커질까요? 이번엔 마카롱 두 개! 보인다! 와! 안녕하세요! 보여줘 징버거! 겜델스의 힘을 보여달라고!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 이야아아아아아아악! 이야아아아아아악! 와! 나이스! 봤냐고! 이거 달면 안 되는건가? 오..무슨.. 이야아악! 으아아악!! 나이스! 갱자라조? 어? 네! 감사하모니라! 여기 보여요 이거? 님들 안 보이는구나! 되게 무서워요! 어! 아 죽었어!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와 클리어 미쳤다! 미친! 오 날씨 나인! 해냈다! 역시 게임 잘 쓰죠? 키마! 어? 응? 나이스! 어? 응? 아니 이거 나를 얻고 하는게 살짝 있어요 요즘 키즈파크는 술이 넘치네요 우리 집이란 두두두두두두두두둔 두두두두두두둑 와! 미친 미친 미친! 자! 될 뻔했는데! 안돼! 될 뻔했는데! 오늘 징버거 진짜 배력 미쳤다 시켜줘 원픽 징버거 가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이스! 지금! 이제 조기를 갈거에요. 뭐야 점프 점프가 이상해. 아 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know.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빨리했어. 어떤 바보야. 바보가 아니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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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갔냐고? 갔냐고? 쉽네요 쉬워. 아주 쉽습니다. 나이스. 장난? 이거 어떻게 가? 아니 뭐지?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울산의 명물집 멤버거입니다. 아니 젠장! 우쾌한거야. 나이스! 트레이리 그야. 이 건 나이야. 이게 나라고 나야 백 투 더 러비 아주 쉬운 게임이었어요 이건가봐 니파의 초코를 맛있겠다 미쳤다 아이네의 소보로빵 진짜 맛있겠다 다 먹고 싶다 미쳤다 진버그의 띠용띠용 치즈게잇 제따놈 맛있는 메뉴네요 대박 이게 안집어져 이게 있는데 안집어 내가 스티커가 안잡아지네요 앉아가세요 진버그예요 오늘은요 실버버튼 먹방을 할거에요 10만 감사합니다 편집 편집 되게 두툼해요 두툼하고 안에는 약간 알수없는 대유인데 잠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밀묵에 고려운단 코팅한것 같은데 맛있나요 되게 맛있어요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 여러분도 한입 드실래요? 아 아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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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나고 아이고 잘먹는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자 목맥키니까 이거 한잔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석바에서 협찬으로 이제 10만 축하한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루석바 어 뭐야 아유 우리 루석님이 불량품을 보내줬나봐요 안 따라지니 안에 안에가 굳었나봐 우유랑 같이 먹겠습니다 우유랑 같이 아유 우유가 아니라 주시쿨이었네 아유 우유가 여기 역시 우유가 최고죠 와 와 잘먹었습니다 버거님 그거 아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버거님은 배고프겠다 붕어빵 붕어빵이다 이 슈크림 빵이 니것이냐 아님 이 팥슈크림이 너의 붕어빵이냐 어디 한번 골라보거라 너의 붕어빵이 어느 붕어빵이느냐 슈붕 주시오 파풍이요 슈붕 슈붕 파도 되게 많네 생각보다 먹고싶다 맛있겠다 붕어빵 개물 붕어빵 개물 붕어빵이느냐 이녀석아 안녕하세욤 붕어빵입니다 저는... 저는 머리요.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 저는 맛있는 부분을 아껴먹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꼬리를 마지막에 먹어요. 머리는 무조건 처음. 버거님은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아뇨, 전혀예요, 전혀예요. 그래서 나는 새 거 이거 먹는다 할 때 진짜 막 걱정했어요. 막 억지로 먹지 말고 막 먹기 전에 우유 같은 걸로 속 미리 이렇게 해놓고 먹어야 돼. 진짜 위험하다고 막 그랬는데 새 거 생각보다 너무 잘 먹어서... 괜한 쓰레기 같은 고민을 했구나.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이 많네요. 노란꽃. 노란꽃, 노란꽃. 어? 버거님이 어디 가셨지? 방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머,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 좀 봐요. 정말 좋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나를 깨워주는 모시깽이. 이 모시깽이는 나와 모시깽이 모시깽이다. 아직까지 모시깽이지만 그저 그냥 모시깽이다 하면서 막... 무슨 미운지 같다? 참치! 띠띠띠 참치! 갤루피스 갤루피스 하세요? 갤루피스 갤루피스 예이! 와퍼버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진버거님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다 하셔서 제가 심장이 터져서 지금 사망할 것 같아요.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돈을 해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아해주신 분이다. 얼굴이 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작아 보이나? 어버님 라면 한 5개 드셨나요? 얼굴이 세고만 하네요 죽고 싶냐? 야! 넌 라면 그거 먹으면 이것보다 이만큼 커질 거야? 쒸시 크라! 쒸시기 나보고 감히 나 멜론 36위 36위 가수에게 머리가 커 쒸시시시시 쒸시시 전상입니다만 쒸시시 쒸시시 전상입니다만 쒸시시 자 여기 간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입 드셔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살 좀 지셔야 됩니다 음! 잘 먹는다 하나만 더 먹을게요 자 드세요 아이고 잘 먹네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거는 녹차 맛이에요 드실 수 있죠? 자 아아 자 아아 합니다 아아 물 배불러 아아 합니다 아아 뭐가 살쪄 넌 좀 살쪄야 돼 자아 아아 얼굴 잘 먹네 이렇게 잘 먹으면서 응? 자 잠시만 물 좀 아 알겠어요 마실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목이 막히신다고 하여 제가 이렇게 홍차를 타와 싸웁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아 그래요? 하지만 좀 뜨거울텐데 괜찮으신가요? 아니 마시고 싶구나 한입 아오 네 알겠습니다 어찌 입에는 맞으신지요 아 뜨거 입 데였어요 두두두두두두 헉! 입이 데였었다고요? 어? 이런 세상이 어떡하지? 그러면 달달한 것으로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 귀족들은 마카롱을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것으로 제가 구해왔습니다 마트도 안에 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마카롱을 가져왔는데 전 안 먹습니다 여러분만 계속 먹습니다 이거 왜 남겼어요 남기면 안 된다 했죠 이번엔 마카롱 2개 어? 왜 뱉어요 끝까지 먹습니다 끝까지 먹습니다 점심 차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방금 허락 맞고 왔는데 더 쪄도 된대요 먹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렇게 잘 드시면서 왜 안 먹었어요 아이고 다 먹었다 와 이렇게 제가 해드린 요리를 다 드시다니 전 너무 기쁩니다 저 오늘부터 마카롱이 싫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먹방 하면서 저만 너무 맛있게 먹길래 여러분도 좀 나눠주고 싶어서 먹였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정말 실망해요 하아 보거님 좋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요? 오 계단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뭐야 좋아할 거면서 저거 얼마나 내가 열심히 멋있게 읽는 줄 알고 정말 뭐야 이건 여러분들 토해가지고 이건 배는 불렀지만 맛은 있었답니다 어 응? 아니 벌써 영상을 다 본 거야? 너 왕스킵한 거 아니니? 부디 이 영상이랑 저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어 킹아 흠 흠 그 영상이 YOUR ойд 계단 spheres